오늘 놀토는요 파워 연예인 특집 그리고 공식 서기 해리 씨의 마지막 녹화를 위해 우리 도레미 완전 제가 다 뭉쳤습니다. 저희가 이제 해리 씨의 마지막 녹화인데 그냥 평범하게 보내면 안 되죠. 우리 키가 떠날 때 우리가 특전 기억나요? 이거 뭐 듣는 거 했었잖아요. 트는 거 하고 수호트 나오고 핀 조명 나오고 자 오늘 특별히 관심받기 좋아하는 우리 해리 씨를 위한 3대 파워 업 특전을 준비를 했습니다. 파워 업 특전? 첫 번째 원샷에 집착하는 해리를 위해 모든 음식 VCR 뒤에 붙는 원샷은 해리입니다. 특전이다 특전. 조금 조금 약간 기분 풀렸어. 파스 원샷은 이제 원래 룰대로 가겠고요. 파워 연예인이다 정말. 특전 두 번째 파워 목청 해리가 오늘 더 큰 소리로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독점 핸드 마이크를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. 여러분. 나 스트레스 받아 벌써. 쟤는 저거 없어도 내 이 형을 주라고 차라리. 그래 그게 맞지. 뭐가 쉬우긴 쉬웠어요. 특전 세 번째. 마지막 뺀 건가 보다. 세 번째 특전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특전은 잠시 후에. 지금 말해서 또 울어요. 아니 아니요. 우는 거 아니에요. 우는 거 아니에요? 네 우는 거 아닙니다. 깜짝 파티 아니에요? 아 좋은 거예요. 왜 자꾸 깜짝 파티를. 자 이렇게 해서 해리 씨를 위한 특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오늘 다 같이 정말 파워 연예인이 됐다 생각하시고 파이팅 남자가 한번 녹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 전에 놀터의 파워 한입 요정. 먹방객의 해리클래스. 임전호 해하님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누구. 누구예요? 오늘 똑똑한 서기 이혜리 씨. 왜 자꾸. 왜 자꾸. 빨리 딴사람이라고 해. 빨리 딴사람이라고 해. 살미자 교수님이라고 해. 살미자 교수님. 송은희 선배님. 송은희 선배님. 송은희 선배님. 송은희 선배님. 송은희 선배님. 해리 씨. 네? 송은희 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